딱딱해가지고 안을 녹여야 되는데 고구마는 빵을 만들었어? 아니 고구마를 구우면 군고구마가 되는 거야 안고구마 안고우면 그냥 고구마 구우면 군고구마 삶으면 삶은 고구마 아빠꺼먹어볼래? 맛있어? 맛있으면 엄지 쳐 그렇지 어어? 어어? 화면으로 보니까 팔이 엄청 길게 보이네 누가 식탁에 다 바로 올리지? 잘 보여주는 거야 고구마? 먹어봐 냠냠냠냠냠 사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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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냠 사냥 grooming 어쩔 상 professionals 어떻게 치 감사합니다.